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과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겨우 생존해 있다고 말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20대 A 씨 자매는 두 달 전 친아버지 50대 남성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0년 넘게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는 친딸 2명과 조카 1명으로 B 씨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걸로 적시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심장이 멎는 두려움과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몇 차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가 쉬쉬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된 셈입니다. 피해자들은 친어머니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한 해 평균 631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복 가능성 등으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대표적 암수 범죄인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걸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 시절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에서 상담과 설문조사 등 세심한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